첫 번째, 오락오락, 두 번째, 몸매! 자, 이 두 개를 할 거예요. 혹시 여러분 노래 두 개 다 아세요? 네! 자, 몸매 노래 아세요? 네! 자, 한 번 해봅시다. 몸몸몸몸몸! 몸몸몸몸몸! 오, 좋아. 오케이! 자, 몸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, 어... 노래가 야하고, 추구 추구 야할 수가 있어. 그래서, 이따 몸매 나오면은 눈이랑 좀 나가야 돼, 알았지? 알았지? 아니야? 악기 싫어? 알았어. 오늘은 놀러지겠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 오락오락도 다 할 건데? 자, 오락오락은 원래 커플댄스잖아요, 그쵸? 네! 저 혼자, 혼자 할 게 없어요. 자기가 혹시, 연기 중에 남자랑도 괜찮아요. 오락오락도가 된다! 네, 탐색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개별 기대를 흘러먹었습니다. 어? 같이 추게? 어? 미안해, 너가 개별 말 걸었구나. 자, 그러면은, 오락오락하고 본매 가도록 하겠습니다. 흐! 네.